자, 이번에는 진성아 씨의 남은 예상 수명을 알아볼 텐데. 어떻게 해요? 자,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성아 씨의 남은 예상 수명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되게 이상하다. 진성아 씨의 남은 예상 수명은. 35.2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요? 아니, 무엇보다? 저는 제가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세 수명의 기준으로 봤을 때 90세 이상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90세가 됐죠. 그러네요? 90세가 되네요. 제 나이를. 제일 취약한 수학을 좀. 그럼요? 저 그럼 굉장히 좋은 건가요? 그럼요. 잘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54세니까. 진짜 90세가 되네요? 그러니까 체중 관리를 잘하신 만큼 혈관 나이도 좋으시고 대사 나이, 면역 나이 모두 잘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관리하시면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실 거라고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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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